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이렇게 제가 뉴스를 논평하는 일을 하리로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2019년 4월 말 무렵에 아주 우연하게 유튜브에 발을 드려놓았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냥 사실 2000년 이후에 손을 놓고 있었던 그런 시사 문제를 한 10여 년 넘은 시점에 우연히 다루게 됐습니다. 사실 뭐 살아가는 것이 앞날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책이나 강연하면서 활동을 할 것으로 심장했지만 이렇게 시사 논평을 영상으로 만들면서 삶의 후반기를 맞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하면서 나름의 분명한 원칙을 정했습니다. 정직하게 하자 공정하게 하자 그리고 사실을 전하자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자 쉽게 말하면 파급력이 있는 영상 매체를 이용해서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혹은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자는 그런 확고한 원칙을 정하고 지금 공병호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가 참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비겁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을 알고도 눈을 감는지 아니면 모르고 눈을 감는지 알 수 없지만 의도적인 침묵이나 의도적 무관심이 아주 일상적으로 자리를 잡은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의도를 갖고 특정 주제를 특정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한국의 주류 언론에서는 자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나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진실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몰고 가야 될 것은 목적지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진실 따위는 별로 필요하지 않고 자신들이 정한 목적지에 따라서 그냥 언론의 기사나 칼럼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갈게 쓰는 겁니다. 1월 6일 날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지가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아주 우연히 조선중앙동화에서 각 언론사에 근무하는 농객들이 1주년을 말아서 다룬 내용을 보면서 딱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선거에 관한 한 사실과 진실을 아예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월 7일자 동아일보의 이정은 논설위원회 글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일부만 뽑아봤습니다. 1월 6일 사태는 왜곡된 트루피즘의 극단적 분출이다. 미국의 40%는 아직도 대선에서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업무론인 집단 큐논이 퍼뜨린 각종 주장들은 여전히 물밑에서 섬을 그리고 이는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폭발적으로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사처벌 여부는 이에 기름을 부을 내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6 사태를 미국이 200년 넘게 공들여온 민주주의가 무너진 데는 불과 7시간 반에 걸리지 않았다. 이게 동아일보의 아주 주요한 논객의 글입니다. 제 논평은 이정은 논술위원은 인륙사태가 발생하게 된 권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단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분은 한국의 선거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을 직시하시거나 사실을 탐구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칼럼이 시민 제목처럼 횡설수설입니다. 한편 1월 6일자 중앙일보에 오병상 칼럼니스트의 글과 제목은 미국 의사당 폭동 1년 불안해진 민주주의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주요 내용을 이렇게 발췌해 봤습니다. 꼭 1년 전에 미국에서는 국회의사당 정거 폭동이 일어났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 부정이라면서 바이든의 당선을 확정짓는 마지막 절차를 진행 중인 의사당으로 쳐들어간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선진국 신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선거 부정이란 거짓 정보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난 1월 4일날 AP통신조사에 따르면 의회 폭동에 트럼프 책임이 있냐는 질문에 공화당 지지자는 22%만 동의했습니다. 민주당은 87%였습니다. 지난 2일날 로이터가 공화당원을 상대로 2024년도 대선 후보를 물어본 결과 트럼프가 54%를 얻었습니다. 2등은 더 센티스 프로디다 주지사가 11%를 차지했습니다. 1월 6일 폭동은 미국 민주주의 시태의 결과이자 전 세계 민주주의 후퇴의 총매가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전혀 그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이분이 또 중앙일보의 아주 주요 농협 가운데 하나죠. 1월 6일날 조선일보의 이천민 선임기자는 미국 연방의회 난입 1년 트럼프의 공화당 장악력은 최고가 됐다는 글을 실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된 1월 6일날 뉴욕타임스는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은 타의 추종을 불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년 전 당내 친 트럼프 상원 하원 의원들은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의사당 난입 사건의 책임이 있다면서 분명하게 선을 건 바가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혁명이 끝나간다고 예견했지만 작년 한 해 상황은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사건 이후에 트럼프와 거리를 뒀던 공화당 연방 의원들은 이후 그에게 투항해서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의 골프 리조트 말하려고 해서 다시 트럼프의 골프 친구가 됐습니다. 11월 8일날 미 중간선거에 나설려는 공화당 예비 후보들에게 트럼프 지지는 당내 경선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애틀랜틱 먼슬리는 1월 2일날 미 중간선거는 사실상 트럼프에 대한 찬반 국민 투표가 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내 공화당의 명망 명방였던 린지 클레이엄 상원의원은 1년 전 의사당 난입사건 직후 연설에서 대선 결과 인정을 지인하는 것은 매우 나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긴 싫지만 인정 거부 주장에서 나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부정 의혹 제기 주장은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트럼프 품으로 돌아가서 작년 내내 트럼프의 골프 친구가 됐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독자 이시헌님이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조선중앙동화 그 당시에 기사를 뭐라고 썼는지 정리해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21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합니다. 독자 이한구님은 좀 더 조롱조입니다. 아니 조선일보가 어찌 이렇게 진실된 기사를 다 씁니까? 이거 조선일보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중앙동화의 주요 농객들을 주장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어째서 그렇게 사실을 취재하고 사실을 보도하는데 그렇게들 인색한가? 둘째, 이 나라에선 저 나라에선 간에 그렇게 선거 정직성, 선거 무결성 문제에 그토록 당신들은 무심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선거의 무결성 문제는 당신의 문제이고 당신 자식의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사법부가 건재하고 연방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